시작됐습니다 시작되었다 오! 나온다 You're ready, sto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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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안녕하세요, 사회바들 자, 이게 뭐게? 이게 뭐게? 이게 뭐게? 이게 뭐게? 네, 지금 바로 저희 사회바들이 좀 더 모이면 인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어떤 일이죠? 지은근 리더로서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은근 리더 알죠? 네, 혹시 넥스트리다? 넥스트리다, 넥스트리다 감사합니다 자, 경민은 오늘 선택할 줄 아니셨습니까? 오늘이요? 두데이 초이스 혹시 오늘의 아티스트 분들이신가요? 올해요, 올해 네, 올해, 올해 두데이 초이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삼가랑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 여러분 안녕, 사이 저희가 두 번째 시상식에서 무려 3관악을 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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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아, 요기 부려줘 와 와 와 와 와 진짜 텐션 좋아 영재, 조은이한테 뽀뽀해줘 맞아요 얘들아, 너무너무 축하해 저 사이 분들과 함께 진짜 이 상은 사이 여러분들의 상이죠 사실 정말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부터 쭉 달려왔잖아요 음 이제 함께해준 저희 멤버들 그리고 우리 사이 분들 그리고 누구보다 감사드리고 한 저희 이제 플레이뉴스 식구분들까지도 정말 모든 분들께 뭔가 받은 상인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그 데뷔한 첫 방학 때부터 여기 딱 주말등처럼 딱 지나가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거 생각났어요 그래서 스파클링 물로 바닷가에서 찍었던 자켓 사진 생각나서 와, 예전드 눈물이 차버려서 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차버려서 멋있어요 진짜 사이 분들밖에 안 보였어요 진짜 사이 거 아니, 오늘 또 사이 분들이 진짜 많이 와이셔서 맞아요 근데 오늘 또 제가 또 이제 댐보도 준비하고 맞아요 이제 도훈이 형이랑 처음에 이제 영영 회화 안무도 있고 너무 너무 어때 저희 또 리프트 또 오랜만에 타니까 아, 지금 저 사람을 리프트? 저희 또 그건 처음이었잖아요 형이래요 계단 내려가는 거 맞아, 맞아, 맞아 형도 그렇고 우리 나갈 때 막 애들이 많아서 되게 많이 써 맞아, 맞아, 맞아 엄청 막 고민하면서 정해진 거죠 제 생각에 오늘 단연코 리허설을 하면서 뭔가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정신이 쬐가 났어요 맞아, 맞아, 맞아 고민한 것도 좀 그치 맞아, 맞아, 맞아 그치만 잘 해냈다 멤버들 잘 해냈다 잠시만요 지은아, 너 햄의 한 달 1등 사이겠더라 댐브 스포 심하게 했던 내가 보죠 어? 잠깐만 저 때문에 스포를 한 적이 없어요 언제 했어요? 언제 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사이 분들 일단 지은군 입을 봐 지은군 당신 이제부터 어디서 할 건 없습니다 발언권이 없습니다 발언권이 없습니다 바이 여러분들 발언해 주세요 증거 자료 바로바로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사이 분들 언제든 이렇게 알려주시면 환영입니다, 진짜 아니요, 아니요 먼저 하시는 분께 죄송합니다 형들 애교해서 알겠어요 미버스에서 미버스 지은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요, 지은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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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아니에요, 알겠어요 라이브에서 라이브에서 이런, 이런, 이런 아니, 나 라이브에서 한 적 없어 라이브요 아, 뭐야, 왜 자꾸 지은이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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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편들어 주세요 사이 감사합니다 어차피 좋습니다 지은이가 오늘부터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축하 소식, 축하 소식이 있어요 뭐죠? 내일이면 해외의 1등이 끝납니다 와우 근데 형은 좀 그래도 귀여운 게 형은 모르고 싶어 했잖아 그치 아니, 근데 우리 이거 정하자 그니까 이게 고이 얘는 사실 실수가 아니라 항상 고이였잖아 아, 뭔 거 영재는 실수잖아 실수 같은 경우는 일주일로 하자 아니야 나는 일주일에 했다 맞아 근데 왜냐면 이건 억울할 만해, 영재 난 릴리즈 되는 줄 몰라 그러니까 이건 억울할 만해 아니, 이거 어떻게 릴리즈인지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차이가 불차이가 왔다, 왔다, 왔다 지은이 고생하시고요 아닙니다 수고 많이 했더라고, 지은이 아니에요, 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이사랑에로 5행시하면 가줍니다 좋다 근데 저 진짜 다 재밌어야 돼 나중에 그거 투표할 거야 이거 다섯 명 OX, OX로 특별히 과반주로 가줄게, 다섯 명이 우리 한 명씩 원 띄울까? 그래 사 사이사랑이죠? 사이사랑이 사이사랑해줘 사이사랑해줘, 이 아니, 미안, 잠시만, 잠시만, 한 번 다시 한 번 어? 뭐야 왜? 지은이였어 사부터, 사부터 다시 갈게요 사 사이들 이 생각할 시간 중요해 이렇게 말할게 사 사 생각할 시간 중요해 사랑해 남 내가 오케이, 해외 이승 아, 아, 아깝다워요 감사합니다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우리 조그만 사랑으로서 지은이 아웃 와중에 사이분들은 나도 사랑해요 해외 한 달 한 달 귀여워 귀엽대 근데 저는 스포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 생각해서 뭐,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면 솔직히 저희는 봐줄 마음, 의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뺀다? 아, 이거 괘씸체, 괘씸체 아니, 전 나 약간 스포한 적이 없어 이게 좀 바로 이 주야 괘씸 질 단체로 스포 가자 우리 스포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냥 팍팍, 팍, 팍 할까요? 그냥 좋아요 오케이 갈게요, 해보 오케이, 오케이 교민 발표 아 뭐야, 뭐야, 저게 내가 한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어? 스포, 스포? 알았어, 진짜 할게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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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진짜 저 생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생각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뭘 아무것도 없어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 뭐를 간 거야, 진짜? 어, 나 아무것도 없어 귀여운 친구 어? 모르겠어 뭘? 진짜 모르겠어 귀엽다고 말하고 싶으면 귀엽다고 말을 해 귀여웠어 고마워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 있잖아요 저희 다 했잖아요 한 번씩 다 한번 자랑해볼까요? 나는 사이 나는 투어스 난 투어스지만 나 사이 여기 좋겠어 나 247 나도 247 나도 247 나 투어스 상으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얘들아 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을 오늘 진짜 받을 거로 예상을 단 1도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단 1도? 그래가지고 정말 뭐랄까 진짜 놀랐어요 예상도 못 했어 전격질주였어요 맞아요, 왜냐면 스태프분들 아셨나 봐요 뭔 소리야 모르셔요 왜냐면 스태프 모르셔요 말을 안 해주셨어요 왜냐면 저희 무대하기 전에 애들아 너는 무대 있으니까 아, 모르겠 이 타만 있지 무대 끝나고 인터뷰 있으니까 빨리 나와야 돼 했는데 갑자기 무대 끝나고 나오는데 빨리 와 이러는데 갑자기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무대로 맞아요 근데 저희가 진짜 몰랐던 게 이렇게 딱 입장하잖아 문 열어주시는 스태프분들한테 저희 상 받아요? 네 그래가지고 에? 그러니까 풍부인 줄 알고 아니면 다시 내별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전달도 받았어서 진짜 저희도 모르고 스태프분들도 다 몰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초이스상은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설방을 했었어요 맞아, 나도 오래갖고 초이스상은 진짜 그것도 그렇고 맞아, 초이스상이 진짜 우리 팬 투표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너무 진짜 살이 밖에 없다 진짜 잘했어, 진짜 마, 안기라 사임, 만체로완아 사임, 내 품에 안기라 사임, 들어올래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뭐야 거의 들어왔으면 뭐 하는데 안 들어왔어요 여기는 아니지 아기배잖아, 아기배 들어왔으면 뭐 해 아니, 아니, 뚜껑이 야, 시험 없어, 여기 애들 한번 숨 어떻게 쉬려고 갑갑해가지고 완전 배가 먹으니까 준비 준비 우리 저녁 먹었나, 우리 형들 저녁? 이따가 맞아 이따가 먹을 거야 저희 또 네 방에 이렇게 삼가당 해가지고 대표님께 영상통화 했잖아요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맛있는 거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먹을까? 응? 뭐 먹을까, 오늘? 오늘? 오늘 룸메이잖아 제발 다 같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저 할메이징 나 나를 이렇게 형, 하지 마 그럼 우리 뭐 먹을까? 아니, 다 같이 먹자고 진이 형, 우리 뭐 먹을까요? 진이 형 뭐 먹을까요, 현지라고 다 같이 먹을까? 맞아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먹을까? 이분 룸메이트 공개 됐어 좋은데? 오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룸메이트 공개 사기 짰어요 이런 거 저런 걸 노린 거죠 이건 룸메이트 룸메이트는 제비 커피를 보았어요 맞아요 맞아 어디서 왔어? 지금 오늘 딱 무대 끝나고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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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스태프분들께서 맞아요 스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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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대성통로 하고 왔습니다 스프라이스 지윤이 울었어요 맞아 울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그냥 울 것 같았어요 그냥 울 것 같았어요 지윤이 울고 저는 정이 많아요 지윤이 형이 진짜 갑자기 풍부해요 지윤이 형이 진짜 너무 좋아해요 한진이 안 울어요 네 나 울었어 아니 한진이 형도 마지막에 고인하고 울려 했어, 한진이 그렇죠 스태프분들은 행복히 있어 맞아요 낭만했다 형들 라인은 좀 계속 안 울고 우린 절대 울지 누가 형이야 우린 절대 안 울어요 동훈이 형 울어요 나 울지 중력을 좀 울지 저 근데 아까 댓글 봤는데요 댓글에 초코브릴레 먹어봤어 라는데 초코브릴레가 있나요? 그거 한정판이래요 한정판 그걸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맞아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리미티드 에디션이 형 진짜 유명해요 진짜 맛있어 그래서 나 오늘 먹으려고 있어 있는데만 있대 이게 엄청 큰 마트에만 있대 진짜? 엄청 큰 마트 사회분이 알려줘가지고 나도 근데 오리지널 달고나 맛이잖아 맞아 그건 초코 맛인 거야 초코 달고나 그게 초코 위에가 그걸로 했고 아래 아이스크림도 초코야 미치겠다 이거 진짜 귀엽다 맛있겠다 미치겠다 잠시만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지금 빨리 갔다 올게요 뭔 소리야 미치겠다 풍선 이쁘다고요 풍선 한진이가 꾸며줬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회 없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 스포도 아닌데 이걸로 우리 멤버들 다 콜드 콜드 뭐지? 콜라? 콜라 사진 다 찍었어요 맞아 맞아 나중에 다 찍어줬어 이거 좀 보여줘 도훈이 오늘 5살 갈게요 5살 맞아요? 그냥 4살 머리 잘라서 그래요 아 맞네 우리 둘이 룩 내지? 네 맞아요 재밌겠다 재밌어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오늘 진짜 처음 하고 어제 또 지윤이 가족분들이랑 영상 촬영하고 진짜로? 진짜로 나도 할래 안녕하세요 제니스 형 제니스 형 제니스가 엄마 같다 근데 제니스 형 제니스 형 제니스 형 제니스 형 아니 하고 우리 오늘 레드카펫 우리가 또 이제 했잖아 맞아 근데 사회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 진짜로 진짜로 우리 약간 되게 멋있게 입은 것 같다던데 오늘 먹으니까 성이 병에 병이 병에 멋있어 고마워요 국민이는 그래서 이제 국민이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멋이 나는 사람이야 맞아 멋인다 여러분 다신간 다신간이야 귀여워 다신간이야 귀여워 멋있어 다신간들 뭔가 입꼬리가 굳었어요 랩으로 약간 맞아 이 표정 뭔지 알지 그 스윗가 있는 맞아 그래 그럼 오늘 우리 약간 우리 약간 식사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식사할 때 별로 아닌 얘기들이었는데 식사할 때 식사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희 보컬할 때나 춤출 때 특징들 맞아 이건 약간 이거 좀 그러지 않아? 나중에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볼게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봐야 돼 정리해서 나중에 따로 해서 컨텐츠로다가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이거 컨텐츠감이야 맞아 컨텐츠감 여기서 부르기 좀 아쉬워 맞아 뭔데? 뭔데? 네 안에서 안에서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하면 잘했어 뭘 잘했어 1 대 0 1 대 0 1 대 0 Fine Fine Ready for the next battle 정한이 다리 엄청 길어라고 지금 저 끝까지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진짜요? 다리 지금 신이 형 다리로 저 핸드폰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네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신이 형 다리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엄지발가락 잘못하면 라이브 벗어버릴 수 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나 지금 꼭 합성하는 자리도 있대 내가 봤을 때 꼭 맞아 합성하는 자리 얘들아 섹시 vs 큐티 우리 그럼 그러면 딱 가다주자 아니 아니야 이렇게 하자 한 명씩 나는 뭐 뭐 하면서 그거에 맞는 오케이 딸딸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딸딸하지 말고 진짜는 뭐야 제가 한번 볼게요 의생도 예시? 샘플이요 티니 형부터 그러면? 나부터 하라고? 오케이 나는 섹시 뭔데? 뭔데? 잠깐만 주세요 뭔데 뭔데? 주세요 주세요 나도 섹시 오케이 오케이 그냥 잘못 풀었지 에어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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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 모니터 뭐 봐 오늘 방송 모니터 뭐 봐 오케이 나 여보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요구를 더 먹고 싶다고요? 요구를 더 먹고 싶다고요? 뭐라고요? 다시 한다고요? 다시 한다고요? 비터지려야 해요 뭐라고 한 거야? 내가 상큼해요 안 상큼해요? 내가 상큼해요 안 상큼해요? 내가 상큼해요 안 상큼해요? 샘플이 뭐라는 거야? K.O. 오케이 아주 재밌으셔 4.1 4.1 4.1 영재형 날 외면하지 마 4.2 얘도 외면해 영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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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영재형 지금 영재형 격지 섹시 죄송해요 격지 너무 무리했어 그래, 너도 알면 됐어 정민이 정민이 가자 호놀룩? 호놀룩? 호놀룩 호놀룩 일단 한진 이 샴플, let's go 한진이 정국이잖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벌써 아프지 마 아프겠다 아프겠다 소름이 돋다 애들이 이상해요 지금 상반응에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늘 그 라이브 보이신 세븐도 있고 진짜 형정 오신 세븐 진짜 엄청 많네 맞아요 맞아요 저 진짜 와 근데 오늘 또 실시간 계속 스트리밍 네, 그렇죠 영광장 힘이 와닿았어 뭔가 멀리서도 봐주실 거라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울었구나, 마지막에 너무 박차서 그래서 진짜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리피트 했다 올라갈 때 눈물이 약간 고였어 근데 번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진짜 정신을 하고 딱 맞춰서 웃겼다가 웃기다 오늘따라 내가 하나도 박차 오르다가 뒤로 가야 돼, 뒤로 나가면서 맞아, 영재 형 오늘 저희 또 땜븐을 도훈이 형이 너무 잘한 거예요 무슨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게 일단 그 안무 자체가 일단 도훈이 형 피지컬을 너무 잘 살릴 수 있는 건가요? 거기 수입상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 딱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너무 잘한 거예요 맞아 그걸 또 이제 영재 형이 너무 잘 받아줬다 그리고 또 신이 형이 아주 잘 넘겨줬다 그리고 경민이가 또 아주 등장을 딱 한 잔 잘 넘겨주고 그리고 또 지훈이가 이제 끝을 냈어 지훈이 지훈이 알아요? 지훈아 지훈이 마지막에 울었잖아 왜 이야기의 흐름이 그렇게 돼? 지훈이 잘했지 지훈아 잘했지 지훈아 잘했지 감사합니다 15초 동안 동생이 되어줄래? 심리여랑 동생이 되어줄래? 동생이 되어줄게요 오케이 형, 라면 좀 그려줘 형 형 형 형 형 근데 말을 잘 모르겠나? 형 귀뚜라미 먹어본다고요? 형, 라면 먹자 귀뚜라미요? 네? 네 귀뚜라미를 먹어보고 고구멍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어떤 어떤 상태인 거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죠 하나하나 소개해드리죠 넥스트 리더 넥스트 리더 넥스트 리더 이거는 약간 네 신의상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세대의 리더를 이끌어간다는 그렇죠 올해의 아티스트 이건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상 바보는 영광처럼 상입니다 그리고 또 투데이의 초이스는 이건 진짜 사회들의 오늘 와주신 사회분들께서 직접 투표해주셔서 받은 상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많은 사회분들 앞에서 멀리서도 이런 식으로 해줘서 맞아요 잠깐만 이게 안 들려 소어스 우신 뽑까? 내일 최근에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알았던 말이지 그러니까요 나도 알았어 나도 알았어 네 우리 심각하게 우신 우신 뽑까? 우리 막 그냥 심심하게 막 뽑아버릴까 우신 뽑까 금지래요 사회가 뭔 소리가 진짜 우신 심하게 볶음밥 먹을까? 그냥 우신 심하게 볶음밥 먹을까 우신 뽑까 감사합니다 우신 뽑까 한 번씩 보여주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인센터 인센터 그럼 넥스트 리더 상 받을 사람 인센터 보여줄 수 있나요? 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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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우신 뽑까 우워 그렇게 하는구나 아니 너 왜 자꾸 넥타이를 풀어야 치는 거야 너 혼자 볼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이거 자기 쭈꾸미리로 가자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사이 진짜 최악이야 최악이야 사이 우신 뭔가 안 돼요 약간 티가 있는 게 좀 약간 그런데 왜요? 섹시 아니요 나야? 응 행복해 아 얘 왜 이래 오늘 쭈꾸미가 굉장히 귀여워 쭈꾸미가 귀여워 쭈꾸미가 귀여운 이라는 건가 너 진짜 그렇게 하면 내가 많이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어 아니요 귀여워 나한테 좋아하네 나한테 뭔 일이 말이야 스텝해봐 귀여워 사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무 귀엽다 너무 사랑스러워 이미 준비하고 있었지 뭐야 진짜 아니다 죄송합니다 욕업 종료하겠습니다 아니야 지금 괜찮아 한 번 보여줘 내가 이렇게 내릴 테니까 보여줘 알았어 하나 둘 셋 뭐야 진짜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재미가 없어 귀엽잖아 봐줘 너 나 몇 개야 갈게 진짜 갈게 하나 둘 셋 오심뽀까 소리가 좀 덜리 안 돼 입술 덜리 사운드인데 지금 목 풀 때 입은 소리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멤버들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네 다음 경민이 가겠습니다 경민 레츠고 경민 우리 또 준비했어? 경민아 너 뭐 이제 보여준래 Let's go 오케이 오심뽀까 뽀까 이러네 아직 이제 됐어 우리 뽀에 준비했지 사실 앞에가 너무 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앞에는 오심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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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여울 거야 벌써 아니야 이번에는 섹시 오심뽀까 아니야 이 영상에서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정말 이상이다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이 영상에서 들어가지 진짜 스스로 불러온 채 확실히 웃기다 박수가 제가 이어진다 진짜 잘하네 미쳤다 그 봐 여러분 한진이 형 좀 왜 그러는 거야? 네 서열이 형 한진이 형 좀 한진이 형 좀 영화네 이 영상 쓰기 왜 이렇게 했어 영화네 영화네 퐁 찢었다 퐁 미쳤다 심각하다 어떻게 알아 진짜 저 뭔지 알았어요 이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 날을 안 흘러 확 미쳤어 오늘 댓글 전화 읽어볼까 왜요? 저 계속 읽어봐 소스 엔진이 형 미쳤다 가해 이거 뭔데 오늘 다 네 가해요 아 맞아 나 요즘 세골 아니 방금 누가 자꾸 늦어도 늦어도 하는 이게 느낌이 좋다 이 주인아 느낌 왜 그렇잖아 나 몰라 너 그때 처음 알아 뉴탈이 입어서 좋다 아니거든요 거의 두 명의 형이라든가 그때 맞아 사투리 사투리에 이어가 나오는데요 사투리에 혼자 없어 예 잘하네 무슨 웃음이 했어요? 약간 귀여운 웃음이었지 잘한다 약간 어이없음 어이없음 혼자 없이 사투리 할 수 있는 상황 전 금지 당해서 사이 앞에 저도 금지 당해서 예 저번 개인 라운드 때 금지 당했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도훈이 형 팔찌 찾았어요 팔찌? 무슨 팔찌? 잘했어 설마 잘한다 진짜 웃긴 게 진짜 웃긴 게 도훈이 형이 딱 이거 그날 엄마하고 제가 퇴근했었는데 내가 먹고 왔잖아요 이번에는 진짜로? 서투리 한 번 해놓고 잠깐 빼앗아 봐 근데 제가 찾았지 저희가 오늘 또 엄마의 상관왕 이런 이런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한 명씩 아 아파 오 미안 오 미안 한 명씩 사이에게 한마디 이렇게 처음 시작한 사이에게라고 하고 이렇게 한 명씩 사이에게 팬지 형식으로 쓰는 거네 포 리그 샘프? 포 리그 샘프? 포 리그 샘프 그러면 나부터 해볼까? 포 리그 샘프 포 리그 샘프 포 리그 샘프 투 사이에게 포 리그 샘프 저 그거 할 줄 알았어 자 스톱 너 지금 2절하고 프리코러스까지 갔어 네 그래서 오케이 사이에게 또 아 지금 브리지까지 갔어요 네 마코러스야 사이에게 아까 또 위버스의 그 그 미안해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러지 오늘? 내 파트까지 갔어 미안해 아까 위버스에도 글을 올렸지만 거기다 사실 아까 하고 싶은 말들은 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거기다 다 적었었고 그냥 사이는 저희가 항상 투어스는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해주는데 사실 사이도 투어스의 자부심이거든요 투어스 사이에 자부심이기 때문에 정말 항상 서로 글쌰글쌰해서 앞으로 더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이도 투어스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맞아 사이도 투어스의 자부심이고 투어스도 사이의 자부심이고 근데 이거 엄청 저요? 저요? 왜냐면 왜냐면 항상 우리한테만 말만 우리는 듣기만 하니까 항상 너네가 우리의 자부심이야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로는 많이 못해줬던 기억이기 때문에 맞지 맞지 근데 저도 오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투어스 사이에게 어 그렇지 근데 이제 저도 글을 다 좀 해놨는데 오늘은 뭔가 정리가 진짜 안 되는 거죠 오늘 막 말을 되게 길게 풀었으면 와닿게 하는 말을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느꼈던 거는 저는 사이 없이 못 살아요 인정 인정 진짜 인정 너무 터분해 진짜 그만큼 사이는 제 정리예요 맞아요 I love you 두 사이 두 사이 무슨 소리야? 제가 안 두 사이 두 사이 저도 우리 동순들 뭐야 이기 스토리 왜 그기 뭐지? 뭐가 봐야? 이게 한 팀에 여섯 명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스토리가 나는 눈물 수 있어 맞아요 두 사이 저도 우리 동순들 아마 이따가 오를 거예요 맞아요 내가 더 긴 문장으로 승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문사를 좀 승을 하면 뭔가 진짜 오늘 상 첫 번째 그 신상, 금상 받을 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받을 때 와 와 진짜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무대 근데 바로 끝나고 엄청 버스 들어갈 수 있어 고 안 되는 상황 고 안 되는 상황에서 엄청 힘들 그런 상황에서 와 바로 또 작은 돈을 또 하나 더 받았어요 와 진짜 그때 진짜 너무너무 와 이 세상에 작은 돈 없으면 진짜 무서워 진짜 고마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만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리고 항상 말했지만 그래서 우리 같이 같이 아 아직 긴 시간 지나 아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맞아요 함께하자 네 저 사이에게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막 아까 처음에 등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받았다 등을 할 때 뭔가 사이븐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는 그런 사랑 그리고 우리가 또 사이븐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이쁘게 잘 그 공간을 채웠던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그래서 뭔가 되게 그게 사랑스러웠어요 그 공간이 그래서 막 저희가 멘트하는 거라든지 무대하는 것 같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앞으로 저희가 또 보여드릴 그런 무대들이 정말 많잖아요 또 이번 시상식 또 많이 남았고 또 이제 내년에 저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 많은 무대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무대들을 뭔가 더욱 더 큰 사랑으로 뭔가 채워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감도 얘기했었잖아요 뭔가 왜냐면 하다가 그 천만한 때 예! 하면서 딱 뒤돈는 파트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뒤에서 뒤에서 이제 다 이렇게 조명도 되게 안 보일 수도 있었는데 다 이렇게 가이면서 있으셨는데 그게 되게 뭔가 좀 뭉클했거든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도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또 덕분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쪽 사이에게 오늘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현장에 와주신 사이분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위버스로 함께 해주고 계신 사이분들 정말 제가 아끼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위버스 자주 놀러오고 사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무대도 준비할 테니까 항상 기대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투 사이에게 사이에게 이런 것 같아요 바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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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슬이 되는 윤슬이 맞습니다 서로 윤슬이라는 예쁜 현상을 만들어 나오고 있는 그런 사이니까 앞으로도 함께 잘 조금 추억 많이 만들어 가면서 같이 열심히 지내봐요 윤슬이 진짜 되게 예쁘다 사이랑이 그런 느낌이었어 사이분들 중에 윤슬이라는 성함을 가지는 분이 보신 수 있어요 윤슬님이라고 윤슬 사이랑 윤슬이 햇빛이 이제 태양이 태양이 바닷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맞아 그 현상을 윤슬이라고 근데 아까 그런 느낌이었어 실제로 난 이게 되게 와닿아 너무 이뻐겠다 공간이 진짜 따뜻하고 사이스러웠어 맞아요 진짜 빛나는 윤슬 같았어요 이런 걸 진짜 더 많은 분들하고 전 세계에 계신 많은 분들하고 채워가 좋을 것 같아 채워? 다 채워간다 채워간다 다 같이 더 크게 이 감사하고 이 소중한 감정을 진짜 너무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어 응 그대로 이쁘게 제가 바로 준비할게요 마이팅 아무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행동을 캡처타임 캡처타임 자 하나 둘 셋 그리고 아까 댓글에 쓰담쓰담 해달라는 맞아요 이렇게 쓰담쓰담 캡처타임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이거 애터버스 아닌가요? 해피 마사지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사이 여러분 오래오래 봐요 초코프릴레 꼭 먹을게요 사이밖에 없어 사이들 진짜 오래오래 가자 안녕 함께 여왕이 우리 인근 안녕 안녕 고마워요 빨리 사요 얼음 쉬우세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